정우야 너는 살 거 뭐 남았어? 정우 사니까요 뭐뭐 샀어? 조리돼야되네 이거게? 어? 정우야 니가 다섯 개 남은 것 중에 무슨 뭐 남았어? 어? 봐봐 아빠가 물어보잖아 이거 오늘 조리돼야되는데 뭐 남았어? 맞아 나도 알았지 야 뭐 남았냐 물어보자 뭐나 물어보잖아 뭐 남았냐고 뭐 남았는데? 정우? 어 와이 뻘라 와이 뻘라 너 똑바로 얘기 안해? 와이 뻘라 와이 뻘 또? 응 이상해 다크 데스 사이저 감히 내꺼야? 아니 그거야 오지마 얼란 유니콘이랑 온벨레이덱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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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가자 에이 오지 말란 말 오오오오옥 여기 오지마 가자